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지만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연락도 하루에 열번에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그대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람도 안 피우고 전화기에 다른 남자 번호 다질게 근데 그대 떠난다면 어떡해요 나도 한 번 난만큼 힘들어 봐 너 떠나면 너도 한 번 두고 봐 근데 난 너 없이 못 살아 죽어도 못 살아 정말 편한 사람이 생겼어 너 없이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어 편한 사람이 좋아 사랑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한 게 좋아 눈물 속에 너를 켜줬니 너 때문에 아플까 줬니 내가 아픈 거를 알았더면 정말 내가 너무 아픈 거를 알았더면 편한 사람이 좋아 사랑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편한 사람을 사랑할래